안녕하세요. 저는 곡관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송희 셰프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것은 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과일 금귤을 이용해서 가볍고 부드러운 무스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지금 이 무스케이크에 들어있는 공정이 총 6가지의 공정인데 이 공정 자체가 너무 다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따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무스케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